경현 씨 한번 하실까요? 리스펙, 리스펙. 와, 진짜 좋겠다, 기분 좋겠다. 김병현 나와! 김병현 나와. 우리 유니크 김병현입니다. 또 스타. 스타와 팬을 만남입니다, 스타와 팬을 만남. 약올린다, 약올린다. 약올린다, 약올린다. 잠깐만, 잠깐만. 아, 치욕스러워. 너무 치욕스러워. 야, 야, 야. 빨리, 빨리. 니가 발로 뭐하는 짓이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상와드릴게, 상와드릴게. 상와드릴게. 상와드릴게, 미안해, 미안해. 여보, 티비꺼! 여보, 티비꺼! 나 애써 되는 줄 알았어. 아까 애써 인사 왔잖아. 성광 씨, 미안해요. 우리도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나올 줄 몰랐네. 발자국 있는 것 같은데. 발자국 있어, 발자국 있어. 미안합니다. 사과드려, 인사 한번 드려. 몰랐어. 승부욕이 넘쳐서.